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이 참여연대를 향해서 당신들은 문재인 정부 때는 침묵을 하고 있더니 이번 정권 들어서 정권을 향해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오늘 대통령실이 참여연대에게 날선 반응을 보인 이유는 민주당의 행보 때문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에 김의겸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겠다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막고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최근에 김의겸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김의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고발 조치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김의겸 의원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이 나서가지고 고발을 했다면서 왜 대통령실이 나서서 김건희라는 개인의 문제를 법적 대응을 하느냐 그렇다면 민주당도 당 법률이 차원에서 김의겸을 대신해서 대통령실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실하고 한번 붙어보자고 나온 것인데 여기에 참여연대가 참전을 해가지고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을 처벌해달라면서 김의겸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참여연대는 김건희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과거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직자 등 공적 자원을 동원한다는 것이 그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민주당이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참여연대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참전을 하는 게 어이가 없다면서 아니 그렇다면 대통령이라든가 가족에 대해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괜찮은가라고 되물었고 김의겸이 하고 있는 발언이라든가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동은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하고 직결이 된 문제라고 반박을 했으며 따라서 대통령실 비서실이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국익을 위해서 이번 사건에 대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김의겸의 발언은 더욱더 문제가 심각한데 김의겸은 본인이 스스로 취재한 내용도 아니었고 제3자 재판에서 나온 일부 내용을 맥락하고 다르게 짜집어서 스스로 의혹을 만든 전형적인 가짜뉴스였다라고 지적을 했고 과거에 발생한 실체가 있는 사건이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전에는 그 누구도 피해 신고를 하거나 의혹조차 제기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의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식으로 거의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런 의혹이 있더라라는 식으로 한 발 뒤로 빼는 모양새를 보였죠. 아무튼 대통령 측에서는 김의겸이 하고 있는 행동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방적인 거짓 의혹 제기를 한 것이었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일일이 직접 대응할 수가 없다면서 그럴 경우에는 국정이 마비될 것이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으며 특히나 참여연대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그렇다면 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는 입을 다물고 있었는가 오히려 대묻고 싶다라고 반박을 했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통령실이 문재인의 가족하고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했으며 몇몇 예만 살펴보더라도 김정숙의 타지마을 단독 방문이라든가 경호원의 개인 수혁 강습 등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이라든가 경호처가 정정보도 청구라든가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참여연대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측에서는 참여연대야말로 특정 정파에 치유친 것이 아니라면 과거에 먼저 이뤄진 김정숙 여사 비판에 대한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 법적 대응부터 선행해서 문제를 제기하라라고 이야기했고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절한 범위에서만 대응하겠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대통령실에서 참여연대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참여연대를 하는 데가 있었구나 개인적으로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5년동안 아가리를 다물고 있어가지고 해체된 줄 알았어요. 아무튼 오랜만에 참여연대가 튀어나와가지고 대통령실을 물어뜯은 이유는 뻔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야 지들 편이니까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자기들도 숟가락을 조금씩 올리기 위해서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라고 보이며 특히나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는 유독 문재인 정부 때는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역대급으로 참여연대 인사들이 많이 정권에 참여했었고 이 때문에 문정부는 참여연대 정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초대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이라던가 김수현, 김상조 모두 다 참여연대의 간판급 인사였으며 그 외에도 문재인 정권의 대스타, 조국 같은 경우에도 참여연대 출신이죠. 아무튼 본인들 진영의 인사들이 국정에 개입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나라를 박살을 내는 모습을 보았으니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입을 열고 싶어도 입을 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윤석열 정권에서는 각 사회 분야의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참여연대에 대해서도 개혁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쓰임이 다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민운동의 본력은 국가에 대한 자율적인 비판이라던가 저항이었지만 그 전에도 그렇고 특히나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완전히 시민단체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상실을 했으며 오히려 정치권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이 된 것이 바로 참여연대입니다. 오죽하면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기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은 정당과 다를 바 없는 정치행이라고 지적을 했고 권력에 이르는 진검다리라고 지적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정치권하고 특혜와 지원을 대가로 정치적인 지지를 교환하는 관계에서 좌파 정권이 나가리가 되니까 이제 와가지고 또다시 권력 감시와 견제라는 코스프레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국민들이 그 정체를 다 알아차렸기 때문에 가능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민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해체를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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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